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완자화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받습니다. 크게 1. 수강 대상은 어떤 학생인지 2. 개념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3. 문제풀이는 어떠한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수강 대상이 누군지부터 설명해 드린다면 당연히 완자화학 교재를 활용하려는 학생들 모두가 수강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자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갈 때 또 이게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화학 강의는 완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아한 출발이라고 하는 화학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월한 개념 완성도 있던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우아한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화학을 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네, 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우아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중학교 교육과정 배우고 통학과 배우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화학을 처음 입문을 할 때 그러니까 입문서다, 입문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문 얘는 1회독을 할 때 시작하는 강의가 됩니다. 자, 이 총 1, 2, 3 3개의 강의 중에서 누구가 우아한 출발이 가장 눈높이를 낮춘 그런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완자는요. 자, 이 기초편보다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초에서 보통 선생님 저는 완자를 활용하면서 완자에 있는 모든 문제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이 우아한 출발보다는 완자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2회독부터 완자를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자라고 하는 화학교제가 원래 개정이 됐는데 얘들아 화학교제 자체의 완자에 대한 개념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완자에 대한 개념은 그냥 기초 입문서용으로 시작해서 그냥 꼼꼼하게 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완자에서 주어진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신 만점 문제, 실력 문제, 중단원 마무리, 그리고 수능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다 풀려면 적어도 한 기초 정도는 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1번, 2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샘, 그러면 이건 무슨 강의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우월한 개념 완성은 얘 역시 2회독부터 들어주시는 걸 샘이 추천을 합니다. 1회독은 입문으로 했다면 자, 내가 화학을 두 번째 정도 본다. 세 번째 정도 본다라고 할 때 우월한 개념 완성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우리 학교 화학 내신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좀 샘, 저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내신 심화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 교재에 있는 우월한 개념 완성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믹스해서 이걸 변형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완자는 수능 문제도 있지만 좀 기초부터 난이도 중 그리고 고급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월한 개념 완성을 기본서로 하면서 완자에 대한 문제풀이를 서브로 가지고 가는 것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 개념을 수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완자 개념은 선생님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겠지. 그래서 자, 완자 개념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본 교재를 보면 내용, 본문이 모두 있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 왼쪽에 다양한 날개들이 있는데 네, 완자는 모든 본 교재 몇 페이지에 뭐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줄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교재를 그대로 100%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구성대로 그 순서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왼쪽 날개 부분들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날개 이거 있지? 자, 이거 체크 같이 해주시고 옆에 있지만 아, 좀 중요해. 시험에 이거 잘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본 교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뒤쪽에 본격적인 문제를 좀 너희들이 풀이하기 전에 계산이 많은 그런 문제들은 꼭 완자에서 대표자료 분석이다라고 해서 좀 미리 연습을 하게끔 나온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은 모두 넣어서 강의에 함께 촬영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 대표자료 분석까지 모두 풀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쌤 완자에 존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와우 완자에 존재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처음에 내신 만점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 내신 만점 문제 싹 다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 2, 3, 4, 5, 6, 7 다 보면서 어머, 선생님 저는 10번이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어, 선생님 내신 만점 문제에 10번 클릭해서 이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완자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문제 음, 그게 내신 만점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선생님 완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 잘 못 풀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내신 만점 문제 한 번 다 풀고 또 고민하고 그 이후에 어, 실력 업 문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실력 업 문제 당연히 요 4문제 푸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실력 업 문제도 모두 강의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완자가 이번에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최근 트렌드들을 정말 잘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냥 어, 처음 나는 이제 걸음마 하고 있는데 약간 실력 문제나 중단원 마무리는 야, 빨리 뛰어! 아, 뛰어!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 뛰는 방법도 같이 배운다면 정말 이 교제를 200% 활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네, 우리 학생들 같이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완자에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는 어, 일사 단원이 계산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인 그런 단원인데 일사 단원은 난이도가 내신 만점 실력 업 문제 중단원 마무리 수능 문제 어, 확 올라가서 자, 이거는 뭐 점프해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난이도가 빡 하고 어려워지는데 이 문제는 너희들의 실력이 좀 향상될 때까지 다양한 문제로 연습하다가 뭐 시험치기 전 내신이나 뭐 다른 시험들이 있죠. 시험치기 전에 한번 쭉 풀면서 또 쌤 강의 들어봐 주시면 그때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라고 또 깨우칠 수도 있으니까 쌤이 수능 실전 문제 그리고 뭐 중단원 마무리도 사실 수능 실전 문제가 변형이 된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특히 좀 어려운 계산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어야 할 때 꼭 필요한 포인트 키포인트들은 꼭 언급을 하면서 이건 이런 문제 풀이법이죠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완자는요 크게 개념은 56에서 58강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정말 많죠. 그래서 개념과 문제풀이가 1대1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완자에 대한 개념 강좌 수강 후에 뭐 내신 만점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너희가 채점을 한 후에 문풀 강의를 수강하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내신 만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수강을 한 후에 해설을 들어야지 아, 이 문제는 쉽지만 요런 스킬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이후에 뭐 실력업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수능 문제로 끊고 그리고 끊고 끊고 이렇게 해서 강의 문제 풀고 해설 듣고 문제 풀고 해설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어디에 어떤 걸 이용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문제풀이를 이제 수강하는 방법까지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자, 저는 완자 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도 이수 따뜻한 능력 가 시